맛집 소갠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KH 바텍입니다. KH 바텍.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익숙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지금 시장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매일매일 찾아요. 그중에서 많이 덜 오르는 게 뭐냐? IT 부품주. 아직도 못 갔어요. 왜 이렇게 못 갈까? IT 부품주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방을 뺐죠. 저는 LG전자 스마트폰 좋아하거든요. 제가 LG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LG와 어떤 관계 전혀 없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 삼성껏 써야 돼요. 제가 갑자기 아이폰을 쓰겠어요? 안 돼요. 안드로이드 쓰던 사람이 iOS를 어떻게 써요?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안드로이드랑 iOS는 너무 달라요. 제가 애플폰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화웨이나 이런 쪽 스마트폰 쓰기도 좀 그래요. 결국 앞으로는 제가 지금 LG폰 쓰고 있는데요. 삼성폰을 써야겠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중요한 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어쨌든 회복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KH 바텍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단순히 IT 부품주? 이게 아니에요. 폴더 불폰 관련주로 분류가 돼요. 그게 바로 KH 바텍이죠. 왜? 폴더 불폰은 뭐예요? 접는 스마트폰. 이렇게 접는 거. 접을 때는 이 사이에 접을 수 있는 그 부품이 필요해요. 경첩 같은 거죠. 이걸 힌지라고 하는데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KH 바텍. 폴더 불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폴더 불 스마트폰이 아직은 좀 두껍고 무거워요. 하지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예요. 지금 폴더 불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는 누구예요? 삼성 전자. 따라올 자가 없죠.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폴더 불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KH 바텍의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샤오미에서 신규 폴더 불 스마트폰이 많이 쏟아져요. 저도 아직은 폴더 불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견고하게 나온다면 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폴더 불 스마트폰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아마 2, 3년 내로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기술 발전이 될 거니까요. 폴더 불 스마트폰 시장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성장할 분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더블 폴딩 폴더 불 시장이 개화합니다. 더블 폴딩은 뭐예요? 두 번 접는 거예요. 일반적인 폴더 불 스마트폰은 한 번 접어요. 더블 폴딩은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요. 화면은 훨씬 크겠죠. 두께는 더 두껍겠죠. 그죠? 무겁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 더 얇게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보강이 될 겁니다. 더블 폴딩 시장이 성장되면 어때요? 일반 폴더 불은 경첩 힌지가 한 개 들어가요. 더블 폴딩은 두 번 접어야 되잖아요. 그럼 힌지가 두 개가 들어가야지. 그죠? 그러면 KH 바텍의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죠. 지금 막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폴딩까지 넘어가기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긴 갈 거예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많이 빠졌습니다. IT 부품주가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BH, KH 바텍, 파트론 이런 종목분들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분들도 많이 빠졌어요. 분명히 시장이 여기서 고점을 치고 가기 어렵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낙폭과대 종목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할 때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KH 바텍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9,500원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까지 설정을 했으니까요. KH 바텍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리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